자, 이전 시간에 우리 메소드의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봤고요. 기본 형식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프로그래밍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능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만든 print to times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굉장히 훌륭한데 좀 안타까워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b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체 카피해서 이 끝에를 b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는 b,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쉽단 말이에요. 뭐가 아쉽냐면 자, 퍼스트 메소드라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메소드, flow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죠. 자, 그리고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이라는 저 메소드는 여기 있는 이 헬로우 메소드라고 하는 저 입력 값에 따라서 그 입력 값을 화면에 출력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는 질투가 나요. 뭐가 질투가 나냐면 아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친구들은 입력 값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훌륭하긴 한데 언제나 똑같은 리플레이 정도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투가 난단 말이죠. 저는 지금 뭘 꿈꾸고 있냐면 이렇게 뭔가 조금만 달라져도 메소드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의 저 괄호 안에 입력 값을 주면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메소드가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저렇게 입력 값을 주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게 메소드를 바꿔볼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건 지워버리고요. 여기 있는 a도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중괄호 안에서 사용할 변수를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얘는 문자열이죠. 즉, 이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문자열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값은 텍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반 이렇게 동작해요. 아, printToTim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메소드의 괄호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값은 반드시 스트링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값은 이 중괄호 안에서 텍스트라는 이름의 변수의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자반은 아프린트 투타임즈로 호출하는구나. 그리고 첫 번째 입력 값이 a구나. 그러면 텍스트의 값은 중괄호 안에서 a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뭘로 봤구나.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끝! 이전했던 것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지만 이제 우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뭐냐에 따라서 메소드가 추가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 각각의 출력 결과의 시작을 알리는 요것의 기호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저 구분자를 그냥 마이너스 똑같이. 그 얘 같은 경우는 별표, 또 얘 같은 경우는 ampersand, 또 얘 같은 경우는 느낌표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값은 이 중괄호 안에서 두번째 위치하는 값이고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딜리미터, 딜리미터는 이제 구분자라는 뜻이에요. 자, 딜리미터를 요렇게 해주게 되면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소드의 입력 값을 받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지만 뭔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예, 메소드죠. 그리고 이 메소드는 약속이에요. 메인이란 메소드가 있어야 자바하는 메인이란 메소드로 호출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든요. 자, 그때 여기 있는 요 스트링이라는 거 이거 뭐예요? 형식을 봤더니 요건 이제 뒤에 요렇게 대괄호가 있으면 배열이라는 겁니다. 서로 연관된 문자열을 그룹핑하는 문자열 배열이에요. 그리고 AIGS라고 하는 것은 저 메인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자바가 실행할 때 입력해주는 입력 값이 AIGS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저 값을 우리가 어떻게 넣어요? 여기서 클릭해서 run configuration을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AIGS에다가 별로 실용적이지 않지만 제가 egoing이라고 하고 그리고 111111이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apply하면 저장이 된 거고요. 제가 여기서 더블클릭해서 breakpoint를 걸고요. 그리고 디버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 자, 실행시켰을 때 AIGS라는 저 변수의 값은 뭐다? 첫 번째는 0번, 두 번째는 1 6개. 즉, 이 AIGS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행할 때, 사용자가 실행할 때 주입해준 변수를 이 함수 안에서, 이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용어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text, delimiter와 같은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저 메소드 바깥쪽에서 저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주입한 값을 메소드 안으로 흘려보내주는 매개자다 해서 한국어로는 매개 변수, 영어로는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음... 요거 지워버리고요. 자, 요기에 저 함수 안으로 주입한 구체적인 저 값 있잖아요. 저 a라는 문자, 열.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 영어로는 a-i-g-u-m-e-n-t argum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메소드로 값을 주입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와